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달여간의 조사 끝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신고로 자리에서 물러났죠. 이제는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살펴보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가액 3만 원을 초과하여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에 720만 원 상당 확인되었습니다. 권익위는 또 남 전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총 22회에 걸쳐 KBS에 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분할 결제가 의심되는 사례가 41회, 600만 원어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남 전 이사장이 부정 사용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1920만 원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한 자료는 검찰에, 행정처분이 필요한 자료는 방통위에 보낼 계획입니다. 남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으로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회의만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제거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